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수업 요약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죠. 지금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새학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 부분에서 이제 단어를 몰라서 못 말하는 부분 이제 semester 이라는 부분 약간 몰라서 못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자가진단 키트로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업 외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별로 건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오늘 이제 다른 수업을 하다가 조금 발견한 부분인데 아이들한테 처음에 시제나 내지는 비동사 이제 두동사, 일반 동사 이런 것들 가르치다가 약간 그 부분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도 이게 안 되나 혹시 그래서 확인했더니 약간 깨져 있는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시제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좀 해주고자 한 부분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만들어서 근데 그냥 하면은 되게 지루해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몰르던 걸 안다는 거는. 근데 새로운 걸 배우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진짜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느냐는 그건 또한 다른 얘기거든요.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지루함을 견뎌내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간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 시작하자마자 오늘 약간 지루한 수업이 되겠구나 해서 그나마 덜 지루하게끔 게임으로 약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동사 차트 전체를 1번부터 15번 16번부터 30번으로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틱택토를 게임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자기 숫자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하는 식으로 했고 처음에는 이제 이 게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랜덤 휠 불러서는 30가지 문장 뽑고 이거 그냥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나오는 걸로 문장을 열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되게 오래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골라서 틱택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냈는데 제가 이겼어요. 9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확인한 부분은 그래서 뭐냐면 게임으로 풀어나가니까 약간 더 집중도가 올라간다. 확실히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깨졌던 부분들이 분명 존재했는데 지금 이거 다 채우면서 두 개 빼고는 다 맞췄거든요. 근데 아마 게임으로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쪽으로 했으면 그 이상으로 오답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일단은 저번에 배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문장이 나왔네요. 스물다섯 문장 중에 네 문장 정도가 약간 에러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이번 문장에다가 다 갈아서 다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장도 이렇게 만들고 단어 배운 거에 대한 문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뭐에게 뭐뭐 하라고 한다 이런 문장이 약간 약하길래 아까 문장 만드는 거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이런 문장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걸로 누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한다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부탁한다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강제한다라는 포스가 있는데 그거는 안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넣어주던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 쪽으로 약간 좀 더 넓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켜봤을 때 My father made me to go to school 흠흠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동사에다가 투부정사를 안 쓰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구조에 익숙해져서 이런 변수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let 양 make부터 시작해서 사역동사 조금씩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업 요약을 마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